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가상자산 토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 대대적인 당 혁신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외부 인사에게 혁신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정된 인사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비이재명계 일각에서 벌써부터 내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기구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단법인 다른 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혁신기구 책임자로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칭과 역할을 전적으로 맡기고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화를 존중하고 전폭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전폭 수용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비이재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3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발기인으로 당내 최대계파인 김근택의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위원장 임명으로 민주당은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전권의 범위를 놓고는 감논을 박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선 공천권 포함 여부에 대해 친명, 비명 간 시각차가 커 이 부분이 계속 갈등의 뇌간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 의제를 둘러싼 대립도 참여합니다. 친명계는 대위원제 축소 폐지를, 비명계는 팬덤 정치 청산을 각각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이 과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회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어 비명계가 혁신위원장으로 흔쾌히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홍영표 의원 등 일부 비명계 의원은 이 위원장 선임 발표에 부적절한 인사라며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SNS에 천안함 자폭설 등 음모론과 반미 성향글 등을 다수 게재한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배혜였습니다.